카펙 아 뭐야? 요롤 요랠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롤 코믹스 요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저희가 영식이네 집 앞에 또 찾았는데요 그 이유는 즉슨 영식이가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었는데 저희가 축하를 제대로 못해줘가지고 생일 케이크와 함께 영식이에게 잊지 못할 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게 이 초가 연꽃처럼 펴지는데 멜로디와 함께 초가 도는데 초호를 꺼도 멜로디가 꺼지지 않아요. 멈추지를 않죠. 꺼지지 않는 생일 축하 멜로디로 한 번 하루 종일 괴롭혀보도 어떠겠습니까? 이거 들어보니까 진짜 짜증 났어. 자 그러면 영식이 생일 축하 겸 몰래카메라 하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옐로. 옐로. 나 나오라고 했다니 나오지 마. 왜? 형 서프라이즈가 있어. 우리 애기 마음을 잘 받아주는 거야. 옐로. 영식아 나와봐. 형 나와봐. 생일 축하합니다. 옐로 안 드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식이형. 생일 축하합니다. 옐로. 야 생일 영어치? 왜 몰카나 찍으러 오고 아주 아니 너 그래도 니 생일인데 복권호회는 우리가 챙겨야지 우리가 챙겨야지 아 시끄러워 이거 근데 그래 꺼 봐 이거 꺼 꺼 뭔가 어떻게 끄는 거야 이거? 이거 끄는 법 나도 몰라 아 내려 놔 시끄러워 내 태어났니 근데 소리가 어디서 하는 거야? 내 태어났니 이거 블루투스야 이거? 야 빨리 꺼 이거 꺼봐 니가 커 너 왜 이리인데 버튼 봐 거기 버튼 찾아봐 버튼 없어? 아 뭐야? 왜 안 꺼 빨리 꺼? 아 맞다 나 이거 인터넷에 봤는데 냉동실에 넣어야 꺼진다고 그러던데 냉동실에 이거 왜 넣어? 아 이거 배터리? 냉동실에 넣어봐 아니 배터리가 작은 거래서 찬대 들어가면 돼 어? 그럼 이제 꺼진 거야? 바로 꺼졌네 냉동실에 넣어야 돼 야 이런 거 어딨어?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왜 안 돼? 이거 물에 담가면 꺼진다고 그랬잖아 물에 담가면 꺼진다고? 아아 아니 전자렌지에 넣어서 돌려봐 전자렌지에 이걸 왜 돌려서 미치는 거야 아니 이거 프라이팬에 튀겨 이거 어디 하는 거야 이거? 야 물에 담가봐 잠깐만 이건가? 물에 담가봐 어? 잠깐만 꺼졌다 어 꺼졌다 빠뜸이 아니 빠뜸이 물에 닿으면 꺼지는 거 아닌가? 왜 계속 나 왜? 왜 계속 나는 거야? 부셨는데 버튼이 없네 아 이제 아까 이거 나이를 안 했네 뭐야 이거? 어 깜짝이야 아 이거 왜 이래? 우와 아 씨 너 어떡해? 잠깐만 이거 아까 어디 있었지? 잠깐만 어 시끄러워 이거 아 왜 이렇게 아 잠깐만 어디 있었지?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진짜 아 이것도 분리수거해야 되잖아 플라스틱이라서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와 징후하다 진짜 와 야 근데 이거 소리가 어떻게 계속 나지 물에 닿는데도? 이게 원래 소리 계속 나는 거야 그 아이템을 우리가 산 거야 야 우리가 선물로 넣었는데 이렇게 다 부시는 건 아니지 않아? 치워 야 가자 쇼 있어? 없어 쇼 있는 거 아니지? 너의 생일 이렇게 다 망가져 버렸으면 좋겠다 생일 축하해요 아니 근데 왜 초코 케이크를 안 사고 이걸로 샀냐고 아니 근데 왜 초코 케이크를 안 사고 이걸 샀냐고 하자 이제 알아서 치우게 근데 왜 52살에 거잖아 아니 고 52살 축하해 아 이거 도와줘 같이 치우게 아 진짜 이걸로 겨울에 태어나 귀여운 돌기는 네 저희는 지금 돌기시네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아 12월에 생일이 굉장히 많은데 오 돌기도 마침 생일입니다 해서 저희가 둘기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저번에 영식이 생일 때 영꽃초가 원래 촛불도 잘 안 꺼진다고 했는데 잘 꺼지더라고요. 그냥 꺼졌죠. 그래서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아서 꺼지지 않는 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둘기한테 생일 축하해주면서 꺼지지 않는 초와 꺼지지 않는 멜로디 한번 괴롭히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고싶어! 꺼지지 않는 초로 바꿔 껴놨습니다. 좋아했어. 형이야 율로. 어? 양교가 있네? 생일 축하해줄 거야. 뭐지? 아니 다들요 둘기 생일 축하해줘. 아 잠깐만 둘기 씨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아 이거 봐버린 것 같은데. 아 잠깐 방에 계세요 잠깐. 아 못먹을 할게. 나 자고 있는 거다. 아유. 큐브의 인기를. 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요즘 사실 현대 미술 자체가 기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균형이란 건 사실 없어도 돼요. 아이고. 오 좋다 좋다. 아이고. 아 근데 이건 아닌데 왜? 방불화이잖아요. 어. 브러지. 아 둘기 형. 이 경우는 아가리 안 닦았는데. 아 진짜로. 생일 축하 케이크 박을 해. 오 케이크 박. 아 뭐야 부끄러워. 부끄러워. 생일 축하 케이크 박을 해. 네. 아 귀여워.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자 소음 빌고 불어. 내년에도. 우리 스리폰보도 잘 되고. 우리 열로효호도도 잘 되고. 하지만 둥이가 제일 잘 되자. 아 둥이 잘 되자. 아. 아우 씨. 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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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가 다. 뭐야. 다 시켜졌어. 뭐야. 그만해라. 집에 탄면하니까 이제. 왜이래 이거. 아 됐다 됐다. 아 이게 어지러워. 또 둘개 먹으라고 또 맛있는 케이크 사왔지 아 뭐야 아이고 됐다~~ 콩그레츄레이션 콩그레츄레이션 짠 짠 둘개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 번 더 보라 한 번 더 보라 좋아 좋아 둘개야 잘 되자 아이고 예아 아이고 예아 아이고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아 왜 이리 안 꺼져 아이씨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잖아 아 죽겠냐 왜 또 늘어났는데 야 집에 입냄새랑 가스냄새가 가득하네 야 새끼야 아아 마태 아아 됐다 꺼졌다 꺼졌다 예아 또 붙었다 왜 이래 이거 꺼져 아아 야 축하하고 이제 이거 아 감사합니다 아아 빼자 빼자 예고 아 밑에 닦을게 빨리 케이크 먹자 그래 그래 시끄러워 아니 스위치 어딨는데 아 뭐야 아 이명 소리 들릴 거 같아 아니 스위치 어딨냐고 스위치 몰라 이거 아 빨리 꺼 케이크 먹게 형들이 켰을 거 아니야 스위치가 어딨는데 아 나 진짜 아 지금 어지러워 진짜로 아 빨리 꺼라고 아 니마이로 냉동실에 넣으면 바로 꺼진대 확실해요? 아 그래? 냉동실에 넣으면 바로 꺼진대 아 그래? 냉동실에 넣으면 바로 꺼진대 아 진짜로 이거 아 급속에 넣으면은 자 둘이 생일 냉동실에서 같이 축하해 주자 꺼졌다 아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꺼지잖아 아 그러면 물에 담으라 그랬다 안 꺼지면 확실해요? 물 들어가면 꺼질 거 같은데? 어 뮤직비디오 꺼지지 던져지는데 꺼냈다 됐다 됐다 어우 축하해 됐다 됐다 아 나 달아 아 이 새끼야 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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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죽었다 죽었다 죽었지? 안 드려 안 드려 아 아 끊자고 뭐야 이거 이거 안 꺼지 아니 생명력이 왜 이래 거머리 새끼야 뭐야 이거 형 잠깐만 잠깐만 어디서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아 아니 지코 말한 게 계속 소리가 나네 안 죽는다니까 아니야 둘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기계해졌어 생일 축하해 아니 진짜 피곤해졌어 생일인데 생일 축하 노래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 없지 없어 아니 그리고 톨을 몇 개를 한 거야 진짜 둘기야 이만큼 우리가 널 생각하는 거야 둘기야 해 즐겁게 해 아이고 보기 좋다 둘이 양옆에 볼에 뽀뽀해주세요 둘기 형 아 뽀뽀를 빨리 형도 하세요 같이 하나 둘 셋 아 마!